김윤이 재해ergull 재정 나중에 여자친구랑 있는데 누가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딱 이렇게 여자친구를 해하려고 해 아 해하려고 한다고요? 네 막 그럴 땐 근데 시비를 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? 그림 좋네 어? 아 내가 좋죠? 그럼 가야 돼 아 나 그랬어 우리 거 참아 어디 가? 아이 shorts 아 이리로 와 봐 저 먼저 가봐야 됐어요 야 사실 죄송합니다 자존심이 없어요. 여신이 이쁘네. 중학생들 입시과외 같은 거 해서 용돈을 몰래 벌어서 중고차를 사서. 중고차에서 며칠 지내고 친구들 집 돌아다니면서. 중고차에서요? 진짜 엄청 빨리 뛴다. 병규가 이동하네. 그렇구나. 병규가 멈췄어요? 저 앞에서 승부를 내자. 자 여기서 봐주지 말기. 오케이 봐주지 말기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뭐야 너. 고생하셨습니다. 모든 사람이 희망 아니겠니? 형님 그러셨어요? 난 원래 고기 같은 거랑 랍스터 이런 거 좋아하고. 랍스터? 저 이런 고급 음식 처음 먹어봐. 아 진짜 왜 그래. 저는 오늘도 맥XX 먹었거든요. 아 여전하시네. 이거 두 개 먹고 배고픈데 랍스터도 한번 먹어볼까. 말 잘 들으면서 왜 이렇게 뛰려고 그래. 여기 차 많아서 안 돼. 응? 천천히. 새벽에 없잖아요 아무도. 가자. 바뀌었다. 갑시다. 천천히 천천히. 내라. 천천히. 너가 없지. 너가. 오늘 왜 이렇게 뛰는 거야. 천천히. 산책보다는 경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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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죠. 우리 병규가 성대모사를 좀 해요. 그래 한번 들어봅시다. 어떤 걸로 할까요? 너 일단 성균이 잘하잖아 성균이. 아 예. 목소리 좀 비슷하네. 너 목소리 비슷해. 안녕하세요 배우 이선균입니다. 안녕하세요 배우 이선균입니다. 너만 의사니? 나도 의사니? 나도 의사니? 좋아 좋아. 좋아 좋아. 아 좋다. 나도 의사니? 원하는 타이밍에 흘릴 수 있고. 오른쪽에서 흘리기. 왼쪽에서 흘리기. 양쪽에서 흘리기. 그래서 감독님 디렉팅도 이럴 때가 있어. 한 30% 채운 다음에 5분 뒤에 오른쪽 눈으로 울어줄래? 이렇게 하면 가능해. 왼쪽 된다. 대단하다. 그렇지. 내가 뭐 간역으로 나가고 막 그러잖아. 그랬을 때 빨리 찍어서 이제 다른 신들 다 처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한 거지. 감독 입장에서 완전. 그래서 이제는 감독님도 너무 편해져서 농담으로. 여기야 빨리 물고 가자. 그리고 예전에 나훈산에 그 이제 출연 당시에. 아 잘 봤죠. 약간 그 반지야 뭐 빌라 같은 사람. 네네. 6천 원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여기 좀 통장 잔거로. 너무 없어 보이는데. 그렇게 없이 살지 않습니다. 야 여기 경규가 표정에 영가 생겼다. 아니 입꼬리가 조금 더 올라가는데. 예전보다. 이거 봐봐. 어머. 무슨 영상 일기 같은 거 있어요. 요새 너네 너무 집을 활보하는 경향이 있는데. 그러지 마. 가급적 아예 나오지 마. 아 여기 집을 숨기고 있었네. 지금 잠깐 고실 나갔다가 집주인 형 만났어. 아 아까 우리가 만난 서른 사람이잖아. 주원님이야. 오늘 언제 갈아입혔어요. 형수야. 오늘 멋있게 입고 왔네. 말 걸길래 그냥 가면 좀 안 오더라고요. 그냥.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야 우리끼리만큼을 거시게 하자. 이제 우리 요리에 집중하자. 사장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? 아 진짜. 필요한 거 있어. 네 어떤 거. 네 어떤 거. 아키 카드. 아키 카드요. 아키 카드. 하고요. 아버지가 아키 카드라고 하신데. 라면 땅 가져가겠습니다. 와 라면 땅 갑니다. 자 설탕이랑 소스 다 마음 먹어야죠. 설탕에 남은 거 진짜 맛있어. 내가 단 거를 잘 못 먹어 치킨, 라면 땅에는 설탕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거 너가 해서 먹어? 괜찮아요 진하네 진짜 진하네 축하드립니다 오 깜짝아 체온 측정 중이니 가까이 와주세요